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조동신 작가의 포인트입니다. 조동신 작가는 도서관의 셜록홈즈라는 손 명우라는 캐릭터를 밀고 있는데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지만 경찰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명탐적 셜록홈즈를 닮은 인물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포인트에도 이 손명우 도서관의 셜록홈즈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동신 추리소설 포인트 제 1장 오빠! 난데! 나 지금 거기 좀 갈게! 느닷없이 걸렸다가 끊긴 전화에 손명우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런 식이다. 요즘 말로 터프하다고 해야 하나?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다.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하랴? 과연 몇 분 후 가벼운 옷차림에 포니테일 모양으로 머리를 묶은 은미가 도착했다. 잠시 시간 좀 돼? 지금은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야! 그렇다고 경찰 수첩 들이밀면 도서관 사람들이 내가 경찰서 드나드는 줄 알 거 아니겠냐? 어? 나도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럼 나와. 공적인 일로 온 거니까. 참! 누군지 몰라도 나중에 이 여자랑 결혼하면 꽉 쥐어 살겠군. 다행히 마침 점심시간이라 손명우는 잠시 후 도서관 식당에 가 있었다. 오빠! 밀실 살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 손명우의 눈이 커졌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는데. 뭐 뉴스 같은 데서 봤지? 그 어느 원룸텔에서 일어난 사건. 은미는 설명을 시작했다. 세상에! 맙소사! 저 집 흉가라더니 결국 또 일이 터졌구먼! 어느 원룸텔 앞에 이른 아침부터 모인 사람들끼리 웅성이고 있었다. 은미는 사람들을 해치고 경찰 저지선을 넘어 현장에 들어갔다. 어! 정형사! 이제 왔어? 오경감이 불렀다. 목격자는요? 이 건물 주인이랑 피해자 딸이야. 오경감은 건물 한편에 완전히 미동도 않은 채 앉아있는 두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은 달랐지만 넋이 나갔다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은미는 현장을 보자마자 그들이 왜 넋이 나갔는지 금방 짐작할 수 있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피해자는 푸른 옷, 죄수복을 연상시키는 푸른 옷을 입은 채 흰 용수, 사형수의 얼굴에 덮어 씌우는 두건을 용수라고 합니다. 흰 용수를 쓴 채 올가미에 목이 감겼고 손발은 완전히 결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락 없이 사형대를 재현한 모습이었다. 방 안에는 싸구려 책상 하나, 접이식 간이침대, 붓박이장 하나가 가구의 전부였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컴퓨터 한 대와 교도소 관련 서적 4대권이 있었다. 저기, 박지희 씨라고 했나요? 은미는 건물 주인 옆에 있는 젊은 여성에게 물었다. 그녀는 은미보다 두세 살 아래로 보였으니 아마 대학생일 것이다. 네? 어떻게 시체를 발견하셨죠? 아빠가 어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벌벌 떨며 대답했다. 피해자 박기준은 최근까지 작은 사업을 하였지만 사업은 점점 기울고 건강도 나빠져 은퇴를 선언하고 사업도 정리한 뒤 이 원룸텔의 작은 방을 얻고 출퇴근하며 책을 쓰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했다. 그건 그렇고 앞서 언급한 대로 사건 전날 밤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방에 간이침대도 있으니 여기서 자는 줄로 안 피해자 가족들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전화해도 답이 없기에 이상이 여긴 딸 박지희가 이 원룸텔에 와서 건물 주인에게 부탁해 문을 열었는데 문에는 쇠사슬까지 채워져 있었다. 그보다도 이상한 점은 열린 틈으로 보니 방 한가운데에 누군가 손발이 밧줄에 단단히 묶인 채 간이침대에 누워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을 불러 쇠사슬을 끊고 들어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살한 겁니까? 건물 주인이 오경감에게 물었다. 아 정황상 자살은 아니고 타살입니다. 자살했다면 발판이 있거나 어디 매달려야겠죠. 발판도 없는 데다가 저항한 흔적도 있고요. 사망시간은 밤 열두시쯤 되겠군요. 감식반원이 대신 대답했다. 타살이요? 누가? 옆에 있던 박지희가 말했다. 그건 그렇고 타살이라면 조금 이상한데요? 누가 자기한테 자루까지 뒤집어 씌우고 그것도 뒤에서 목을 조르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은미가 물었다. 언제라도 먹였다가 목을 졸랐겠죠. 아마 검출되기 힘든 클로로포룸 같은 걸 썼거나 그런데 그저 목을 졸라도 됐을 텐데 왜 용수를 뒤집어 씌우고 올가미까지 씌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형장을 연출하려던 거 아닌가? 감식반원이 말하는 동안 건물 주인은 허탈한 표정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푸념을 시작했다. 아, 벌써 몇 번째야. 확 집에 불을 질러버리든지 해야 되나. 아, 집값 또 떨어지겠네. 무당 불러서 국까지 했는데 말이야. 오죽했으면 이젠 흉가 소문이 나서 흉가 동호회 사람이 오지를 않나. 와. 장한철 씨, 어젯밤 열두시쯤에 뭐 하셨죠? 사람이 죽었는데 집값 걱정부터. 그것도 유족 앞에서 하다니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야 할 질문이었다. 텔레비전 보고 있었죠. 혹시 밤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냐고 물으시겠다면 모른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5층이고 여긴 지하실이니까 여기 일에 대해서는 뭘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니까요. 건물 주인이 귀찮은 듯 대답하였다. 오경감은 무슨 프로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물었다. 건물 주인의 대답 후 반장은 또 물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긴 주인 자신이 세입자 하나하나의 습관 등을 다 기억할 일이 있겠는가. 이 원룸 텔에는 한두 명이 새들어 사는 것도 아닌데. 잠시 후 오경감과 은미는 근처에 있는 중국집으로 향했다. 박지희가 아침에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 막 그 지하실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처음엔 그 사람이 용의자가 아닐까 했지만 그는 근처의 중국집 주인으로 다음날 출근 전에 그릇을 찾으러 그 방에 갔던 것이다. 어차피 중국집 주인 역시 목격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니 미리 뭔가 물어보는 편이 좋으리라. 그는 사건 이야기를 듣자마자 뭔가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리며 말했다. 아이고, 사람이 또 죽었다고요? 아, 정말 안 되겠네. 흉가가 따로 없다니까. 그 건물, 벌써 송장만 얼마나 치웠는지 몰라요. 아, 정말 무서워서 그 집 근처에도 못 가겠어요. 어제 저 건물에 짜장면을 배달했나요? 오경감이 물었다. 네, 그 지하방에 있는 분이 가끔 여기서 짜장면 시켜 먹었죠. 점심때는 가끔 왔고 저녁때는 시켜 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그릇 찾으러 갔는데 그릇이 밖에 있어서 그냥 들고 왔죠. 나는 대체 그 사람이 왜 그 흉가에 방을 얻었나 궁금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어제 몇 시에 몇 인분이나 시켰죠? 뭐, 8시쯤에 짜장면 한 그릇 시켰죠. 두 명 이상이었으면 최소 두 그릇은 시켰을 테고 사망 시간은 밤 12시니까 이 중국집이랑은 관련이 없군. 하지만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면식 범임은 확실하고 어, 알겠습니다. 오경감은 잠시 생각한 뒤 다시 물었다. 여기서 몇 년이나 장사하셨죠? 그리고 저 집을 보고 흉가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 25년쯤 전엔가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그 집 반지 앞방에 들어가 어린내 그것도 자기 조카들을 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그 다음부터 바로 그 방에서 벌써 20년 동안 6명 아니, 이 자살한 사람까지 합하면 7명쯤 되나? 죽었죠. 자살해, 집단 학살해 아, 그래서 무당 불러다 구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또 이런 일이 나다니 기억을 잘 아시는군요? 은미가 묻자 주인은 움찔하더니 대답했다. 아,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30년 가까이 중국집을 했는데요. 그날 그 사람, 조카 죽인 살인범 말이죠. 그 일 저지르기 직전에 바로 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갔단 말이에요. 보니까 선량해 보이던데 술이 웬수죠. 깡소주에 빼갈 몇 병을 정말 차에 기름 넣듯이 들이붓더니 아이고, 솔직히 잊고 싶지만은 톡톡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최근 피해자, 즉 박사장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경감의 물음에 주인은 은미 쪽을 물끄러미 보았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그제였죠. 아마 박사장님이 웬 젊은 아가씨랑 둘이서 여기서 식사를 했어요. 난 딸인 줄 알았는데. 은미의 눈이 크게 떠졌다. 피해자에게 자식은 박지희 하나뿐인데 그녀는 사건 전날에는 이곳에 오지 않았다. 둘이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오경감이 물었다. 주인은 둘이 꽤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눈치였고 피해자가 공책에 적은 뭔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이가 20대 초중반 정도 되어 보였고 단발머리에 키가 꽤 작은 편이었으며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 박지희와 비슷한 나이지만 그녀는 단발이 아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진을 당황케 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날 현장 감식 결과 현장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문도 창문도 완전히 잠겨 있었으며 문에는 쇠사슬, 창문에는 쇠창살까지 걸려 있었다. 그런데도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자살이 아니라 분명히 타살이었다는 점이다. 즉, 간단히 말하면 밀실살인이었다. 조동신 추리소설 포인트 제2장 그래서 나를 찾은 거냐? 응, 잘해서 해결하면 오빠한테도 단단히 쏠 테니까 아, 오빠가 괜히 도서관의 홈즈겠어? 은미는 기대에 찬 눈으로 손명호를 보았다. 도서관의 홈즈라. 손명호의 직업이 사서라 오경감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오경감과 손명호는 전에 어느 사건을 통해 만났고 그 뒤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을 몇 번이나 손명호의 도움으로 해결했다. 은미는 처음으로 손명호를 만났을 때 신기하기만 했다. 겉보기에는 여인, 샌님 스타일이고 늘 자상한 미소를 지어주는 그 남자가 그 잔혹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경찰 뺨치게 해결하다니. 은미는 점점 그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스스럼 없이 그를 대할 수 있었다. 그건 그렇고 밀실살인이라. 밀실살인이란 건 따지고 보면 간단해. 문제는 어떻게 보다는 왜? 라고 물어야지. 왜 범인이 밀실을 만들었을까? 아니, 밀실은 그렇다 쳐도 노트북이 있었다고 했지?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면 범인이 가져갔을 텐데 왜 그대로 뒀을까? 누가 손을 댄 흔적도 없어? 손명호도 사건의 흥미를 느꼈는지 말을 시작하자 은미는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와 대답했다. 음, 노트북에 누가 손을 댔는지는 몰라. 지문도 피해자 것밖에 없었고 아무도 걸려있지 않았어. 그런데 피해자 딸이 그러는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수첩이 없어졌대. 참,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인쇄해 왔는데 볼래? 은미가 서류봉투를 하나 내밀며 말했다. 그 원고는 피해자가 쓴 일종의 자서전으로 교도소 24시라는 제목이 붙어있었다. 피해자 전직이 교도관이니까 이런 책을 쓴 건 그렇다 치는데 왜 퇴직하고 사업한 지 20년 가까이 되는 이제 와서 이런 글을 썼는지 궁금한데? 그러고 보니 피해자는 그 점에 대해선 가족에게도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손명훈은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이후 한국에선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제 찬반 양로는 팽팽하다. 사형제의 존속 주장의 근거는 첫째,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하지 않다. 둘째,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그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는 셈이 되므로 이는 세금 낭비일 뿐이다. 셋째, 사형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퀴즈도 있지 않은가? A라는 나라에서 두 명을 죽이고 B라는 나라에서 세 명을 죽인 범죄자가 양국의 국경에서 양국 경찰에 완전히 포위되었다. 투항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 범죄자는 B라는 나라의 경찰에게 투항했다. 왜 그랬을까? 그 나라는 사형이 폐지됐었기 때문이다. 반면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이 주신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고 둘째, 나중에라도 무죄가 증명될지 모르는데 죽인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되며 셋째,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이 사형을 통해 합법적 살인자가 되므로 그들의 양심과 정서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되며 넷째, 독재정권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등이다. 양쪽 다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뭐라고 하긴 어렵다. 우선 내 생각을 말해본다면 난 어릴 땐 사형제 존속을 찬성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을 때의 얘기를 하려고 한다. 사실 그날이 내 부인 다음 날이었다. 사형수의 죄목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린아이. 그것도 자신의 조카 둘을 망치로 때려죽인 인면수심의 살인범. 그는 교수형도 아깝고 처죽이든지 광화문 내 거리에 매달아서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형 집행에 지원할 때 서슴지 않고 손을 들었다. 그런데 정작 그 사형수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난 분노보다 먼저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내가 태어나서 본 누구보다도 내가 다니던 성당의 신부님보다도 선량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사회도 나나 교도관들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반대로 교도관들 모두 심지어는 집행을 하던 내게도 축복을 빌어주고 조용히 죽음을 맞았다. 그러는 동안 내가 처음 그의 죄목을 보았을 때의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도저히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야릇한 감정에 온몸이 떨린다. 사형수의 얼굴에 씌우는 용수는 죄수보다는 교도관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모양이다. 사형수와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함이니까. 처음으로 포인트를 당긴 순간의 느낌을 난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포인트라는 건 사형수의 발판을 떨어뜨리는 레버를 말한다. 그날 나는 집행 보너스를 들고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교도관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그렇게 말이 없는 술자리는 장례식에서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선배 한 명이 넋두리인지 아닌지 사연을 얘기해 주었다. 그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성실한 직원이자 자상한 남편이며 아버지였다. 그러나 형제의 복은 없었는지 그의 형이 중증의 도박 중독자였다. 형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보증인으로 삼아 빚을 진 뒤 떼어먹고 도망쳤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마저 거리에 나아앉을 신세가 됐고 설상가상으로 아직 갓난아기였던 딸이 폐렴에 걸렸는데도 병원비마저 달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에 크게 취한 상태에서 형의 집으로 형이 귀가한 줄 알고 쫓아 들어갔는데 집에 조카들만 있었다. 조카들을 보자 갑자기 아픈 딸이 생각났는지 아니면 조카들이 형으로 보였는지 나중에 정신을 차리니 조카들이 피투성이가 돼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 사연을 듣고 나는 연민을 금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내 꿈속에서는 그가 매달렸을 때 떨고 있던 다리가 떠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나는 사형 집행에 계속 참여했고 많은 이들의 목을 매달았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한 날 그날만은 술 아니 수면제 없이는 잘 수 없었다. 어쩌다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그렇게 되었을까. 거기다 내 손으로 보낸 죄수 중 사후 무죄가 증명된 이도 있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죄수 특히 사형수들과 너무 친해지지 말라는 말이 나온 건지도 모른다. 언젠가 정든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묻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도살업자도 계속 짐승을 잡다 보면 태연해진다는데 사람을 매달은 일은 아무리 해도 적응이 되질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여론을 보면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한번 사형수들과 얘기를 해보고 나중에 직접 포인트를 당겨보라고. 무엇보다도 내 일이 나와 내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웠다. 한 번은 딸이 울면서 내게 왔다. 자신이 다니는 성당 신부님이 사형 폐지 운동가였는데 그 영향을 받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네 아빠는 살인자라고 놀렸다고 한다. 아이가 다시는 성당에 가지 않겠다고 때를 써서 달래느라 혼났다. 갑자기 손명우의 눈이 날카로워지며 어느 대목을 가리켰다. 은미 역시 그쪽을 보았다. 마지막 대목 아니 미완성 원고니 뭐 마지막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젯밤에도 그 형제의 꿈을 꿨다. 먼저는 동생 다음은 형 대체 그게 무슨 인연일까 형제가 모두 사형수가 되고 둘 다 내가 집행관이 되다니 잠들기가 무섭다. 아니 이젠 길을 가다가도 그의 얼굴이 보인다. 과연 망령은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까지 유령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틀린 걸지도 모르겠다. 형제를 사형시키다니 손명우가 물었다. 자기 조카들을 죽이고 사형당한 죄수 최찬혁하고 그 형 최찬수 얘기야. 형 최찬수도 도박단 4명을 죽이고 사형을 당했어. 그런데 무슨 악연인지 둘 다 이 피해자가 사형을 집행했고 거기다 이번에 피해자가 죽은 곳도 같은 건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우연인지 모르겠어. 가만있자. 그렇다면 조카들을 죽이고 사형당한 사람이 동생이고 그 형도 살인을 했다고? 응. 최찬수는 도박비 때문에 그 지하방으로 온 가족이 쫓겨나고 말았거든. 졸지에 동생하고 자식을 잃고 그 일로 부인까지 자살한 데다가 불법 도박으로 그 자신도 교도소에 갔어. 그런데 최찬수는 출감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지하방으로 도박을 한다는 핑계로 다시 가서 거기 있던 도박단원 4명 전부를 블랙잭으로 때려 죽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어. 블랙잭 알아? 가죽 주머니에 모래나 금속을 채워서 만든 흉기야. 전에 중국집 주인이 말했던 집단 학살이 바로 그 사건이야. 손명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덧붙이자면 나중에 최찬수가 체포된 다음에 훔친 돈을 어떻게 했는지 몇 번이나 물어도 전부 태워버렸다고 대답했어. 그건 거짓말이 분명하다. 손명우는 단정짓듯 말했다. 그렇지? 그건 우리 경찰도 그렇게 생각해. 블랙잭으로 때리면 강한 타격을 받아도 겉으로는 상처가 나지 않으니까 피가 자기나 돈에 튀지 않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한 거잖아. 그래서 계속 돈을 어떻게 했는지 물었지만 끝내 대답은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최찬수가 교도소에서 여러 차례 자기 재수 즉 최찬역의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 혹시 마지막으로 양심이랍시고 재수한테 그 돈 숨긴 장소를 알려준 게 아닐까 생각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 재수는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렸다고 해. 거기다 시간도 오래 지났으니 편지는 우리도 몰라. 은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용의자 명단에는 몇 명이나 올라있어? 두 명. 한 명은 건물 주인인 장한철. 외부인 눈에 띄지 않고 이 건물 뭐 피해자의 방까지 다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건물 주인이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피해자를 죽일 동기가 없어. 문이야 열쇠로 잠그면 그만이지만 문 쇠사슬을 밖에서 채울 수는 없었을 텐데. 그게 골치야.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는 중국집에서 피해자랑 만났다는 그 여자. 그 전부터 피해자 집으로 누군가가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대. 근데 피해자 딸한테 물어보니까 그 편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가 바로 그 방을 얻고 글을 쓰기 시작했대. 그리고 건물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집 주인이 말한 인상착이랑 건물 주인이 본 여자 인상착이가 거의 비슷했고 건물 주인도 그 여자를 봤대? 응 그 뭐냐 흉가 동호회라고 온 여자 있잖아. 웬 여자가 그 원룸태 사진을 찍고 있길래 주인이 붙잡았는데 그렇게 대답하더래. 그래서 그 여자를 지금 잡아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잡히질 않아. 그 여자는 당연히 범행 부인하고 있고. 제 3장 그 흉가 동호회 회원이라는 여자를 찾기는 의외로 쉬웠다. 그녀가 피의자와 통화한 기록이 있어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한 것이다. 국적은 미국 아기 때 입양되었고 한국 이름은 최현진 경찰서 안으로 한 중년 여인과 칠순이 넘어 보이는 노부인이 달려왔다. 둘 다 그녀를 보자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아니 이 녀석아 요 며칠 나가 있더니 왜 여기 있어 엄마 최현진은 울기 시작했다. 오경감은 그들에게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최찬혁이 사형을 당하고 집도 파산했을 때 그의 딸은 폐렴에 걸려 매우 위험했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 딸은 겨우 회복한 후 해외로 입양되었다. 즉 최현진이라는 여자는 최찬혁의 딸이었다. 해외로 입양된 그녀는 성장한 후 친부모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친어머니를 만나 모든 사연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현진은 자신의 외조모에게서 편지 얘기를 듣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도박에 빠져 자기 자신은 물론 현진의 가족까지 파탄으로 몰고 간 원흉 최찬순은 교도소에서 현진의 어머니에게 몇 차례 편지를 보냈다. 현진의 어머니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뜯어보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 왔고 현진의 어머니는 편지를 찢은 조각을 봉투에 넣어서 교도소로 다시 보냈다. 이 편지만 보면 가슴이 찢어져서 읽고 싶지도 않다는 문장도 함께 넣어서였다. 그러나 현진의 외조모는 최찬수에게서 받은 편지 중 하나를 현진이 돌아와 사실을 알게 될 때를 대비하여 간직해 두었다. 현진이 그 편지를 보니 겉봉해 이 편지마저도 찢어버릴 거라면 차라리 불에 태워버리십시오라는 글이 적혀 있었지만 정작 그 편지를 보니 이렇게 된 건 전부 자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라는 상투적인 사과 편지일 뿐이었다. 그런데 불에 태워버리라는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편지를 촛불로 그을려보니 비밀 글자가 나타났다. 과일즙으로 글을 써서 말린 뒤 열을 가하면 글자가 나타나는 이른바 비밀 링크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었다. 최찬수는 교도소에서 우연히 동료 죄수를 통하여 그들 가족에게 비극을 가져온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최찬수의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은 동생 최찬혁이 아니라 도박단의 한 일당이었다. 그들이 술에 취해 쓰러진 최찬혁의 손에 망치를 쥐어주고 도망쳤으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최찬수는 복수를 위해 도박단 패거리를 모두 없애고 돈을 빼앗아 현진과 그 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금을 그대로 현진과 그 어머니에게 주면 경찰에 압수당할 수도 있었기에 돈을 다이아몬드로 바꿔 뒷산에 숨기고 그 위치를 비밀 잉크로 적어서 줬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번 살인사건이랑 무슨 상관이죠? 은미가 물었다. 박기준 교도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돈을 빼돌렸어요. 뭐 무슨 최찬수가 과일즉으로 편지 쓰는 걸 본 교도관이 그 편지를 몰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갔고요. 은미는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다. 전 그 비밀 잉크로 쓴 편지에 나온 장소를 몇 번이나 뒤졌어요. 그러다가 교도소에 찾아가서 담당 교도관을 배려구까지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미 은퇴를 했대요. 혹시나 해서 흥신소에 부탁해서 조사해봤더니 우리 큰아버지 사용당한 다음에 곧 교도소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사업자금을 어디서 마련했겠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오경감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난 죽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소송을 걸고 싶지만 큰아버지의 그 돈도 강도 살인까지 해서 뺏은 돈이잖아요. 또 소송을 걸어도 공소시효 지난지가 언젠데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박사장한테 편지를 보내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그분은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분도 누가 제 사촌 오빠들을 죽이고 우리 아빠한테 그 누명을 씌웠는지는 몰랐어요. 단지 도박 딴 사람들이라고만 했지. 전 그분에게 모든 걸 용서할 테니까 대신 우리 아빠 누명을 벗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건물에 방을 얻고 글을 쓰겠다면서 건물을 조사했던 거예요. 저런 은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 아빠 얼굴도 못 봤어요. 살인자 그것도 자기 조카를 죽인 살인자의 딸이라는 걸 아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그런데 편지에 아빠가 무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 그게 사실인지 알아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다야? 혹시 적외선 카메라로 발자국을 검사해보진 않았어? 손명호가 물었다. 요즘 수사 드라마가 하도 많아서 오빠도 금방 짐작했구나. 맞아. 감식반 불러서 적외선 촬영을 했어. 그리고 현장에서 비밀 통로를 찾아냈어. 역시 손명호는 그리 놀라지도 않았다. 그 방은 비밀 도박장으로 쓰였던 곳이니 처음부터 단속을 피해 비밀 통로를 만들든지 할 수도 있었다. 사실 불법 유흥업소나 카지노 등에는 그러한 비밀 장소나 통로가 마련된 곳이 의외로 많다.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하니까 그 공간이 비어있는지 아닌지도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로 발자국을 따라갔더니 북박이장 쪽으로 향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비밀 통로가 하나 있었어. 뒷산으로 통하는. 그렇다면 밀실이 아니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로 몰린 최현준이 결국 구속됐어.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 손명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 통로의 발견에 따라 결국 현진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녀의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최찬수가 조카인 자신에게 준 돈을 피해자인 박기준이 빼돌렸다는 점으로 동기는 충분했다. 그녀가 피해자를 죽인 뒤 문을 잠그고 비밀 통로로 나갔으리라. 그리고 문을 잠그고 간 뒤 자신은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최현진이라는 여자가 범인이고 밀씨를 만들었다고 해도 왜 현장을 사형장처럼 꾸미는 연출을 했을까? 그걸 모르겠어. 손명우는 잠시 생각한 뒤 은미를 보았다. 이번 사건이 이제 와서 일어난 원인은 최현진한테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최현진은 방금 말한 사건 전개 과정 중 두 번째 단계에서 미국에 입양됐다가 이제 막 한국에 돌아와서 모든 걸 알았고 사건도 거의 그 시점에 발생했고 그리고 최현진 씨는 최찬수가 보냈다는 편지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최현진이 정말로 그 박기준 교도관을 죽였다면 왜 굳이 그 방에 자리를 얻고 자서전까지 쓰게 했을까? 집 밖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으슥한 밤에 뒤에서 몽둥이로라도 한 대 때리면 그만이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그날 은미는 손명우가 퇴근하자마자 그를 살인현장으로 데려갔다. 손명우가 보기에도 이상했다. 최현진이 범인이라 해도 어떻게 왜 밀씨를 만들었고 범행현장에 사형장과 같은 연출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시 찾아간 현장은 경찰 저지선만 있을 뿐 한산했다. 혹시 피해자의 방열쇠가 복사할 수 없는 특수열쇠는 아니야? 오빠 여긴 그냥 주택인걸. 차라리 강도로 위장하는 편이 낫고 문을 열고 가는 편이 좋을텐데 혹시 다른 사람한테 발견될 시간을 늦추려면 피해자의 열쇠로 문을 잠그기만 하고 가도 무방 할텐데 하지만 현장에서 방열쇠는 발견됐지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베개 위에 있었어 아니었어 손명호가 물었다. 은미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 꼭 침대 끝이랑 머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놓은 것처럼 보였었어. 그리고 이 문 쇠사슬은 쇠사슬 고리를 잡아 뺐다가 다시 끼우거나 하면 밀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손명호가 다시 물었지만 은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랬으면 쇠사슬에서 범인의 지문이 나왔어야지 장갑 끼고 고리를 끼웠다 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밀실을 만들었는지 나도 많이 고민했다고 처음에는 핀셋이나 집게를 잠금장치에 고정시킨 다음에 밖에서 끈으로 당겨서 잠그고 끈을 계속 당기면 결국 그 핀셋도 빠지고 핀셋은 우유구멍으로 회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하지만 하지만 이방 우유구멍은 막혀있고 집게나 핀셋이 들어갈 틈도 없더라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쇠사슬도 채울 수 없고 간달한 낚시줄이라면 문틈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낚시줄로 쇠사슬 자물쇠를 채울 수는 없었을 텐데 손명우가 문틈을 보며 말했다. 그때 갑자기 문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건물 주인인 장한철 이었다. 오늘은 안 나가셨나요? 은미가 물었다. 조퇴했습니다.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이젠 이 건물 사려는 사람도 없고 주민들도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건물주인은 이 원룸텔 임대업 외에도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이 건물 임대업은 주로 그의 아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쪽 분도 형사쇼? 건물주인이 손명우를 가리키며 물었다. 사건 감식 전문가세요? 참 장한철씨 사건 당일 12시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계셨다고 했는데 저기 편의점 CCTV에 당신이 찍혔던데요? 은미가 말했다. 그런데 예상외로 건물주인은 당황하지 않았다. 아 그거요. 사실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도 왔어요. 조금 겁이 나서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제가 금연중이거든요. 그게 끊기가 정말 어렵더군요. 그래서 토크쇼 2부 시작하기 전에 마누라가 샤워하는 틈을 타서 몰래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갔어요. 그런데 마누라가 내 생각보다 일찍 나와서 그 쇼프로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만 마누라한테 담배 피운 걸 들키고 말았지만요. 하지만 지하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반장님한테도 똑같이 말했으니까 못하면 확인해 보세요. 건물주인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하긴 건물주인은 텔레비전의 심야 토크쇼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니 알리바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건물주인이 자기 집으로 올라가자 손명우가 은미에게 말했다. 그 피해자 딸한테 아버님이 결벽증이 심하시거나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는 습관이 있었는지 물어봐 줄 수 있어? 그래. 은미가 전화를 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쇠창살은 녹이 쓸긴 했지만 말끔하게 닦여 있어서 그래. 피해자가 결벽증이 심하지 않다면 말끔하게 청소할 리가 없는데. 아 그리고 웬만하면 저 주인 아저씨랑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주인의 집으로 가보니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그 집안은 꽤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은미는 건물주인이 비밀 통로를 몰랐다는 사실이 약간 의아했지만 알고 보니 지금의 건물주인은 이 건물을 사촌형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한다. 그 사촌형은 문제의 사기 도박단 두목이었고 최찬수에게 살해되었다. 조만간 이 건물이 팔리지 않더라도 다른 데 집을 하나 얻기라도 해야겠어요. 에이 건물주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나저나 여보 과연 누가 거기에 비밀 통로를 뚫었을까? 주인의 아내가 쟁반에 찻잔을 얹어 들고 오며 말했다. 사촌형이 뚫었겠지. 단속 뜨면 도망치려고. 에이 도박이 뭔지. 솔직히 나로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고 형한테 가족이 없어서 내가 이 건물 물려받았지만 흉가라고 앨물 앨물 딴지만 되고 있으니 문제지. 그나저나 내가 살인 혐의를 덮어쓰지 않아서 다행이지만요. 알죠. 내 알리바이는 확실한 거. 건물 주인은 속이 후련하다는 투로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비밀 통로는 뒷산으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물 주인이 범인이고 범행 후 그 비밀 통로로 나갔다면 산길로 돌아서 귀가해야 한다. 하지만 형사들이 직접 시험해본 결과 그 방법대로 하면 이 건물로 돌아오는 데만 30분은 걸리고 또 눈에 띌 수도 있다. 더욱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한밤중이다. 하지만 그는 계속 집에 있었고 편의점에 가느라 집을 비운 시간도 십여분 남짓이며 집에서 본 텔레비전 프로의 내용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도 전에 왜 그 실수로 그 방을 그 가족한테 빌려주는 바람에 가족이라뇨? 거기 어린애들 죽고 애엄마는 자살한 가족이엉. 이 사춘 형수님이 그 가족한테 싼값에 지압방을 빌려줬대요. 그런데 그 문제로 형수님이 사춘 형님이랑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뭐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는 뭐하러 해? 건물주인이 약간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은미는 멍하니 있던 손명우를 쿡 찔렀다. 손명우의 눈은 무엇 때문인지 부엌에 있는 물건 거리와 온갖 광고 전단이 가득 붙은 냉장고를 향해 있었다. 아참 그나저나 이제 사건이 종결됐으니 현장 저지선도 치워야겠군요. 그런데 그 방은 다시 내놓으실 건가요? 손명우가 화제를 바꿨다. 아 먼저 그놈의 비밀 통로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죠. 아마 틀어막아야겠죠. 하지만 솔직히 그 방을 다시 새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명이 죽었어야죠. 주인이 대답하는데 손명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이런 문자가 왔네. 음 아 그건 그렇고 범인인 그 아가씨도 정말 끔찍하더군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잃고 집안 잃고 사실 경찰 생활 오래하다 보면 범인한테 동정이 갈 때도 많습니다. 손명우는 경찰인 척하며 최현진이 한 말을 건물주인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피해자가 최찬혁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기 위해 이 건물을 얻었다는 사실을 뭐 이제 와서 그런 증거를 찾는다고 찾아치겠어요? 건물주인이 말도 안 된다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거든요. 피해자가 뭔가 찾아내긴 한 모양이거든요. 비밀통로 여는 문이 녹슬어 있긴 했지만 기름칠까지 누가 최근에 했습니다. 뭐 아마 피해자가 했겠죠. 피해자가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내일 감식반이 한 번 더 올 것 같습니다. 왜요? 주인은 약간 의아해하며 물었다. 피해자가 그 비밀통로를 발견했는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요. 피해자의 물건 중 발견되지 않은 게 있거든요. USB 아이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손명호는 갑자기 허둥지둥 하면서 은미를 끌고 집을 나섰다. 은미는 손명호가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약간 의아했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자 손명호가 은미를 꽉 잡았다. 오빤 내일 감식반 온다는 말을 왜 했어? 형장에서 사형수의 발판을 내리는 장치를 포인트라고 부르지? 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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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가 바로 그 힌트였어. 손명호는 대답도 않고 말했다. 조동신 추리소설 포인트 제4장입니다. 그날 밤 손전등을 든 사람 한 명이 불을 켜고 현장의 비밀통로 저지선을 넘었다. 그는 손전등 불빛으로 통로의 바닥과 벽을 핥듯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침착하지만 필사적으로 곳곳을 뒤졌는데 아무리 봐도 통로에는 그가 찾는 물건이 없는 모양이다. 그는 통로에서 나선 뒤 뒷산에 있는 입구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등산로로 나섰는데 주변을 보니 은색으로 반짝이는 물건이 하나 보였다. USB였다. 그가 그것을 잡는 순간 뭔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장한철씨 은미였다. 건물주인은 흠칫 놀랐다. 여기서 뭐하세요? 사건 현장은 아직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 한번 와본 당신을 박기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는 팔을 뿌리치려 했으나 그 뒤에도 여러 명의 형사들이 있었다. 무슨 소리야? 뭐긴요. 우선 제 USB나 돌려주세요. 아까 저녁에 댁에 갔을 때 전 최연진 씨보다는 당신이 범인일 확률이 높다고 여겼죠. 이 봐요. 내가 그를 죽였다고? 난 알리바이가 확실해. 여기 비밀 통로에서 우리 집까지는 산길로 돌아서 가기 때문에 30분도 넘게 걸린다고. 물론 그렇죠. 당신은 비밀 통로를 처음부터 이용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그 문으로 나갔어요. 당신이 첫 번째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당신이 저 건물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쇠는 있지만 그래 체인은 체인은 어떻게 걸었어? 현장에 가서 볼까요? 은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지금부터 당신이 어떻게 밀씨를 만들었는지 당신이 그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보여드리죠. 그날 9시경 당신은 피해자를 찾아갔어요. 그대로 가면 피해자가 경계할 수도 있으니 아마 집으로 가려고 그 방을 나설 때 습격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기회를 봐서 클로로포룸 등으로 피해자를 마취시킨 뒤 미리 용수도 씌우고 손발도 묶었죠. 다음에는 간이침대를 반쯤 접어놓고 각목으로 가운데를 받쳐 펴지지 못하게 둔 뒤 피해자를 그 위에 눕혔어요. 그리고 올가미를 피해자의 목에 걸고 다른 쪽은 피해자의 발목에 묶었죠. 막대기에도 낚시줄을 묶어둔 다음에 한쪽 끝은 쇠창살에 매뒀죠. 현장에서 은미는 밧줄에 매듭을 지었다. 보니 접힌 침대를 받치고 있는 막대기에는 가느다란 낚시줄이 묶여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대로 귀가한 다음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다렸죠. 밤 12시에 쇼프로가 시작하기 전 부인이 샤워하는 동안 담배를 사러 슬쩍 내려갔다가 집 밖으로 나갑니다. 다음에 밖에서 미리 쇠창살에 매뒀던 낚시줄을 잡아당기면 강목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무게로 인해서 침대가 펴지고 올가미는 자동으로 당겨지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죠. 뭐 사냥용 올무하고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 막대기가 교수형의 발판을 내리는 일종의 포인트 노릇을 한 셈이죠. 물론 집 밖에서 잠시 어슬렁거리는 척 이걸 당기는 데는 5초도 걸리지 않고요. 큰 길에 있는 편의점으로 담배를 사러 다녀오는데 15분 정도 걸릴 테고 돌아오면 이미 피해자는 죽은 다음이죠. 그리고 당신은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다음에 끈을 잘랐겠죠.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건 사형장처럼 보이고 싶은 연출에도 목적이 있지만 이 방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였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쓰면 침대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베개를 머리랑 침대 벽 사이에 놔서 혹 같은 게 생기지 않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니까 일부러 용수를 씌웠겠죠. 용수를 씌우면 그걸 벗길 때 자연스럽게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게 되니까요. 즉 연출 자체가 위장이었습니다. 은미의 설명이 이어짐에 따라 건물 주인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다. 잠깐 이렇게 이렇게 너트도 여러 개 붙일 수 있어요. 그 조그만 자석에는 너트가 4개나 차곡차곡 쌓이듯 붙어있었다. 은미는 약간 힘을 줘서 그 너트들을 자석에서 떼어낸 후 방의 문을 향했다. 이 정도 두께의 너트를 붙일 수 있을 정도라면 쇠문 밖에서도 통하겠죠. 먼저 이 방문 바깥쪽 위에 벽부착용 만능 거리를 붙여요. 이 거리는 타일 같은데 붙이면 공기가 빠지면서 압축기 같은 효과를 내죠. 그리고 그 거리에 낚시줄로 만든 고리를 다시 걸어둔 다음에 그 고리의 끝은 쇠사슬의 고리에 매두는 거죠. 건물 주인의 얼굴에서 빗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렇게 되면 쇠사슬 고리가 구멍 앞에 정확히 닿게 돼요. 밖에 나와서 문을 닫은 다음에 정확히 그 자리에 다 네오디움을 대기만 하면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쇠사슬 고리는 정확히 구멍에 꽂혔다. 다시 문을 열고 마지막 확인 수단으로 쇠사슬을 이렇게 끝까지 당기기만 하면 나머지는 오케이 죠. 밖에서 고리를 걸기는 어렵지만 쇠사슬을 당기는 건 쉬우니까요. 그리고 쇠사슬 고리에 매뒀던 낚싯줄은 자르면 되고 문은 열쇠로 잠갔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이 방법을 연습할 시간이 제일 많았던 사람도 주인 아저씨 30뿐이지요. 비밀 비밀 통로로 나갔다면 집까지 돌아오는데 30분도 넘게 걸리니 비밀 통로가 발견만 된다면 오히려 자신의 알리바이가 증명되겠죠. 범행에 사용한 도구들도 이때 전부 회수했다가 쓰레기 수거 날짜에 맞춰서 버리면 그만이고 아니 일부러 쓰레기 치우는 날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은가요? 어떻게 그걸 알았지 건물주인이 으르렁대며 말했다. 대개는 문을 살펴보러 갔을 뿐이죠. 그 원룸텔 건물의 문구조는 전부 똑같더군요. 주인집마저도 즉 이 모든 트릭을 연습할 공간이 당신에게는 너무나 충분했던 거예요. 그 USB 얘기도 제가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말한 거예요. 피로 목을 건물주인은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런 진짜 이제는 깨끗하게 살고 싶었는데 건물주인은 모든 걸 자백했다. 그의 사촌형은 도박단 두먹이었고 현재 건물주인 자신도 사실 한패거리였다. 30여 년 전 이들은 이 건물 방 하나를 도박장으로 쓰려고 했으며 일당 중 몇몇을 건물에 입주시킨 뒤 사람들을 끌어들여 도박을 하기로 했다. 그 와중에 걸린 이가 바로 문제의 남자인 도박 중독자 최찬수였다. 당시 도박단 두목은 최찬수의 동생인 최찬혁의 재산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 최찬혁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최찬수의 가족에게 방을 싼값에 임대해 주었는데 그의 아내가 실수로 그 도박용 아지트로 쓰는 방을 그들에게 주고 말았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즉 최찬혁의 조카 살인사건이 있었던 날 우연히도 최찬수의 두 아들이 비밀통로를 발견하고 말자 건물주인은 엉겁결에 그 두 아들을 죽인 뒤 술에 취해 찾아온 최찬혁의 손에 망치를 쥐어주고 자신은 비밀통로로 달아났던 것이다. 그 자리에 피의자가 있었고 정황상 모든 게 확실한데다 최찬혁 역시 너무 취해 자신이 죽였는지 아닌지도 몰랐기에 결국 그는 근친살인죄로 사형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최찬수는 도박 혐의로 잡혀가고 그 부인은 그 방에서 자살했는데 그 일로 사람들이 그 건물에 입주하기를 꺼려했으므로 은밀히 도박장으로 쓰기에는 더욱 좋아졌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몰라도 최찬혁의 형인 최찬수가 그 도박장에 다시 왔고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도박단 일당을 모두 죽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 졸지에 조직을 잃고 돈도 잃었지만 건물 주인에게만은 혐의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계속 흉가를 안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까지 데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 건물에서 살인의 도박 사채까지 했다는 걸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게 싫었죠. 그래서 제 5장 솔직히 전에는 나도 사형제에 찬성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 만약에 무기형 이었더라면 그 최찬혁이라는 사람은 풀려났을 텐데 요즘 법적으로 원한이나 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은 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엔 아니었나 봐. 은미가 말했다. 두 사람은 손명우가 근무하는 도서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있었다. 나중에 박지희씨가 그러더라. 자기 아빠가 교도소 그만두고 이사하고 새 사업도 시작했을 때 자기는 뭣도 모르고 좋아했대. 그런데 알고 보니 아빠가 사업하기 위해 남의 돈에 손을 댄게 자기 때문인 것 같고 아이고 그래서 최연진한테도 미안하다더라고. 뭐 별 수 없지. 손명우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오빤 사형제 존속에 찬성해? 글쎄 나는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게 범죄의 예방수단이니 일종의 필요악인 건지 혹자는 사형제도가 범죄자들한테 진심으로 뉘우칠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솔직히 모르겠어. 찬성 측도 반대 측도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니? 손명우는 곧 은미의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맞아. 모순된 답이지. 어떻게 보면 영원한 화두가 될지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 뭔데? 사형이 결코 도덕적인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교도관들은 결코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 당연한 걸 왜 사람들이 모르나 몰라. 손명우는 박기준의 원고를 펴보이며 말했다. 만약 사형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사형집행인의 직업은 훌륭한 직업이 돼야 한다. 그런데 많은 열정적인 사형 존치론자가 이러한 인간을 혐오하고 교제 대상에서 배척한다는 사실은 그대 스스로 사형이 명백하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함을 안다는 점을 나타낸다. 로이 칼바트라는 사람이 20세기의 사형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그의 말은 옳다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사형집행관은 불가촉 천민으로 간주되었다. 그리스나 로마에서 사형집행관은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억울한 일이다. 사형을 선고하는 건 판사인데 판사는 존경받는 직업이고 우리는 이 일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는다. 판사는 양반이고 교도관은 머슴 아니 백정이 된 기분이다. 어때? 은미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참 오경감님이 이번 사건 오빠가 해결한 거 다 아시더라. 그야 당연한 일이다. 오경감이 은미보다 손명우와 먼저 만났고 이를 통해 경찰과의 인연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오 오빠는 정말 대단해. 그거 한 번 본 거 가지고 밀실 자석 트릭도 그 자리에서 풀어냈고 범인을 잡을 함정까지 파다니. 정말 오빠 경찰에 특채해도 되겠다. 응? 생각 없어? 은미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손명우는 늘 그렇듯 짧게 대답했다. 난 도서관이 좋아. 은미는 손명우를 볼 때마다 신기했다. 이렇게 평범한 샌님처럼 보이는 남자가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가볍게 해결해낼 줄이야. 정말 추리소설에 나오는 탐정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경찰 뺨치게 범인을 잘 잡는 사람이 됐어? 은미는 정말 궁금해서 물었지만 순간 손명우의 눈에서 빛이 났다. 그 눈빛을 본 은미는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동안 은미가 아니라 누구라도 얼어붙을 만큼 차갑고도 섬뜩한 눈을 하던 손명우는 곧 평소에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왔다. 그럴만한 일이 있었어. 아 이런 나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가야겠다. 너도 출근해야지. 손명우는 그대로 카페를 나섰다. 은미는 점점 그가 궁금해졌다.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해보았지만 손명우는 전과는 커녕 어렸을 적부터 전혀 특이한 경력이 없이 똑바르게 자라온 보통 남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은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그래도 손명우가 현재로서 경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임은 분명함으로 2011년 올해 추리소설로 선정되었던 조동신의 목년이 피었다를 제목만 바꾼 작품인데요. 소설 내용에는 목년 얘기가 전혀 없는데 왜 이런 제목이 과거에 붙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경찰 뺨치게 범인을 잘 잡게 됐어라는 질문에 무섭게 눈을 번뜩였다는 도서관의 명탐정 손명우의 과거 이야기 조동신 씨의 다른 작품을 읽으면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